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유튜버 권구현입니다. 저는 17년째 종교 3가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도매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 다이아몬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GI 다이아몬드 수입이 들어왔는데 10 아웃피스 9.97캐럿 SI2 등급의 GI 다이아몬드들 중에 엄선해서 정말 가지고 왔는데 많이 수입을 못한 이유가 SI2 등급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인생주얼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는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캐럿 니하 다이아몬드 GI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골라드리기 때문에 인생주얼리에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의 다이아몬드 퀄리티가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17년 동안 다이아몬드 업계에 있으면서 쌓아놓은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 거래처들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인생주얼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0.6캐럿도 이 안에 있고 0.7캐럿 0.5캐럿 또 여기에 와 요거 요 다이아몬드는 제가 소개를 별도로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평범한 중량이 아니라서 꼭 탐낼 만한 다이아몬드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0.8캐럿 에프칼라 SI2 0.63캐럿 에프칼라 SI2 인데요. 왜 제가 평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큰 스톤들 중량이 0.8캐럿이나 되는 중량의 다이아몬드 중에 SI2 등급 중에 좋은 다이아몬드를 고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외국 거래처에 있는 스태프에게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확인하게끔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퀄리티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0.8캐럿, 요 다이아몬드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0.63캐럿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0.50캐럿 아니면 조금 크다고 하면 0.58캐럿까지도 얘기하시는데 일반 0.60과는 다른 중량감을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7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요 7부의 직경은 5.7mm 입니다. 그런데 0.8캐럿은요 5.9mm까지 늘어나요. 크기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0.63캐럿과 0.80캐럿 F-COLAR SI2 등급을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스페셜 오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세팅 반지를 알려드렸잖아요. 반지가 정말 너무 예쁘다고 카톡을 주셔가지고 진짜 그 카톡 받을 때 이 온몸에 전율이 돋아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였거든요. 이렇게 인생 주얼리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받아보시는 만족감은 훨씬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 저랑 연락하시면 되고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